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. 자 오늘은 귀뚜라미 장난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끼를 만들어 볼 겁니다. 그래서 요즘 가을철 이기 때문에 귀뚜라미가 굉장히 잘 먹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미끼를 만들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떻게 만들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. 일단 이 훅이 양쪽으로 들어가게 좀 만들고 싶더라구요. 이런식으로. 그래야 조금 더 안정적인 미끼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이게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두껍고 딱딱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깥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강력적 적재 강력적 적재 강력적 적재 자 우리가 저번에 만든 건데요. 이거 테스트하러 왔습니다. 테스트. 과연 배스가 먹어줄지 궁금합니다. 여기 뒤에 바로 배스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. 이렇게 날씨가 너무 추워졌나 반응이 없습니다 요만한 애들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이 없네 뭔가 이런거 만들어가지고 팔뚝만한거 잡아줘야 뭔가 임팩트가 있을텐데 생각만큼 그렇게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을 시즌 되면 웜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웜이 아니다 보니까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야 이게 야심차게 준비한건데 이리티비가 이렇게 안나오지나 어디 눈먼 베스트 없습니까 야 근데 저번에 우리가 러버덕으로 베스트 잡았잖아요 아 진짜 그건 운이 진짜 좋았네요 일단 조금 더 해보다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나오면 답이 없죠 아쉽다 아쉽다 제발 한마리만 나와라 한마리만 한마리 한마리만 일단은 성공한건리를 잃어버렸다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망한거 같은데? 오늘은 망했습니다 아 이게 밑걸림이 있으니까 이게 터져 버리네요 아 너무 안타깝고 조금 더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터지는건 별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녀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